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그만이소 아 그 요호르기 분명히 고라주신 이것도 아니고 아 그 몇 번이야 마는 그거 아 그 영화형 섞어놓니 원 이거 원 섞어탕 아니 무슨 전화길 들렁 눌렀다 눌렀다 어디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인혁은 모르는 거 인혁은 모르는 거라 신경쓰지마 아니 모르는 거나마나 그거 눌렀다 눌렀다 어멍 미식어 그대 아잔게 젊은 아이들이나 그거 미식어 전화기 들렁 밀려간다 땡겨온다 어멍 그럼 시간 보내주 그거 미식어 믿고 아기 그 인혁 디조터를 알아야지 그라 알지도 못하멍 미식어 이메일을 알아야지 그라 미식언지 알지도 못하멍 미식어 이메일이나 미식어나 그 전화기 들렁 건 거 시간 있걸랑 저 에이구 저 창고에 세트 굳져줍센 처음 10년 전부터 노래 부른 거 그거라도 헛설 저 찰물점광 사당 저거 손밥을 민 두 번 세 번 말 아니었거 그런 거 헐 생각은 아니었고 헌다 헌다 여건 난 이젠 전화기 들렁 감장 도람 수가 미식어가 둘이 나이도 아니고 들렁게 몇 시간 써 아이고 진짜로 처져가지고 세대에 좀 맞게 살아 이 사람아 이거 저 핸드폰이 미식어 쓸 게 혼한 두 개인 줄 알아라면서 이제는 컴퓨터가 미식어가 얻어도 이걸로 그 이메일이라는 걸 미식어 재미있는 거 또 보내주고 거 분명히 웅거리성 이거 뭐 재미있는 거 보내주게 되신데 말이여 아 현장 이거 미식엔 뭐 미식은 찍어주는 게 많아 이거 영어영 막 수장 석건으로는 아이고 끝이 좀 했네 이거 아이고 참 한걸로게 아방은 나 뒤처점쩌 뒤처점쩌 해여두 겅해도 어디가민 점어머니 면세답지 않여게 세련된 어머니에 넘어 놈들은 겅굴함시다게 아 겅햄 써요 겅햄쩌게 겅햄쩌게 맨우리도 둘 자기 빙원에 갔다한 서무 집들의 가몽도 그 저 현관 들어가기 전이 무사 또 그 문 하나 있지 않여까게 그것도 맨우리도 톡 거기에 어머니 들어올 때란 그디 미식은 미식은 누뚜령 들어오민 들어와 지난 겅 앞서는 그거 두 번 세 번 맨우리말 안고께 톡톡 톡톡 그거 저 고라준대로 누뚜령 들어가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거 한 번 틀린 얘기냐 그것도 모르게 말씀 드렸나더민 그걸 톡 거기에 왕 우리 어머니 참 아이고 기억력도 좋고 참 어머니 세련되셔요 어머 맨우리도 겅 날 추고립되다기 불이네 그냥 그걸 모르게 이거 이메일 이사룸아 이거는 영어고 막 석겅 혼일고 요다겔 에이구 고랑 미식어여 고랑 미식어여 고랑 미식어여 고랑 미식어여 요 자기 질동여몽도 인역 저 통장해연 서무 돈초질의 강도 그거 틀내지 못해 아이고 성님 나 이젠 연날 닮지 아닌 그걸 자꾸 틀내지 못해 그 직원 도움받은 어디 조각 놔두든가 해야 쭉 갈 때마다 이거 어떤 거면 희아적해 비해는 원 생각이 안 남잖아 해도 난냥 그디 참 통장 들런가도 난 그걸 또 크게 나가 의미 있는 걸 딱 해놓 난 잊어볼지 아니옵니다 난냥 이거 저 그 아버님 시께날로 이런 음력으로 그걸 그처럼 공개적으로 걷는게 아니여 이 사람아 걍 해놓 난 이거 잊어볼지 아니여 저기 더 크게 아이고 아버님 시께 이거 며칠 며칠이여 뭔 잊어볼지도 아니여고 놈도 알지도 못하고 걍허주 저 질동여몽 자이듬이시고 잊어볼지 아니여게 그 쉬운 그걸로 허영 놔둔 난 그은 냉시거니 어머니 이걸 너무 쉬운 걸로 사람들 그자 헉허민 알아주는 걸로 허민 아니된 난 똥걸로 헛살내기영 바꼽서인 바꼽 놔둔 인혁이 인혁을 애우지 못해 누난게 돈처질에 가멍도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떤거 그자 히어트컵에 낸생이 뼈다기 통장 뒤엠이신 번노메기 미지근하게 써놓은건 거 썩다 미지근하게 미지근하게 거 썩다 그 구십년대에 해난거 그거 양 나도 비법으로 그뒤 썩 놔수게 거 썩 놔둬이 미지근하게 사람들이 다 빠지는거 그 썩 놔 그 또난걸로 써주게 긴 거 일러불어도 그건중하랑 자꾸 눈뜨리멍 돈초짜네 미지근하게 미지근하게 아방양 내가 어떤 컴퓨터 아이큐언정 아랍수게 강아지마랑 통장을 꺼내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아이고 통장 어딨어 통장 아방양양 밥먹고 살아가는 이 통장 전재산 이거 법석 등거 어딨어 아이고 초장이시민 아방양양 법석에 어서 어서 지지어오 알아서게 아구 엘룩해 나이는 밥먹지맙아 엘룩해 지지어 이 이 이즈마 아씨 말씀 쫑쫑쫑 들어가나 들어가라 그다음 그 patreon 그냥 강생의 아이고 쫑 들어가라 오늘은 사료도 이치 먹은 엠씨가 엘룩해요 지져요 주저포이 어멍 아씨 아방시께요 동네방네 방방편함으로 그 엠씨는 마 쫑쫑쫑 들어가라 들어가라 또 아방 왜 울러가는 자임씨가 어멍신들의 구진소리에 임점 편역들 전에 임꾼하게 우리 강생이 아이고 쫑 들어가라 어떤게는 오늘은 사료도 이칙 먹은 아이고 이딴 감자나 청호살 줘야 됨지 그러다가 쫑 기어 기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오늘은 줄도 어떤 안이감복 아이가 어떤 날 우처가 난 그 다음 푹 해뱀 누워뱀적이에요 이검씨는 애기엔 라디오 대갑나? 꼭 개소리 누나무지 나오고 아이고 난 자이 보는 맛에 요새 사람씨다 그는 중이나 앞서 어멍말 잘 듣고 어멍 이래와음 이래오고 손조음이 손조고 아자음이 낫고 어멍말을 우리 쫑이 얼마나 잘 들음씩 하고 아이고